리허설 안 썼지? 나 화가 상대로 이렇게 할게. 안 키고. 되게 키우기 좋은데 리허설 기능이. 예전에 볼 거 없었지. 리허설 기가 막히게 할 뻔했네. 머리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왜 방송이 있잖아. 귀여운데요? 되고 있는 건가? 무슨 일이야? 날카는 지금 패턴 매트 남지 않았어요? 그러네. 머리가. 너무 모자. 왜 여기는 나가는데. 됐다.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뭘 좀. 눈을 딱 써주면 나올 것 같아. 파리아 조명도 싸줘요. 여기에서 하니까. 소개를 해야죠. 여기 어딘지. 여기 어딘지. 여기. 나랑들. 아. 저희가 또. 그. 새로운 신사옥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산 용산 방탄 카페. 용산 방탄 카페. 용산 방탄 카페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상체. 네. 저희 여기.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렇죠. 스튜디오 옆에 있는 작은 회의실. 야. 스튜디오가 있네. 너 앞머리가 이렇게 아파하네. 아니. 여기 앞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안 나니까. 여기 지금 길은데도 앞머리야 지금. 아니에요. 귀여워요. 신경쓸. 아니. 얘가 나중에 좀 더 길면. 이렇게. 옛날 김우스 씨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파워했죠?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어떻게 할까요? 윤희 정하시죠? 왜요? 네? 어떻게. 사실 이 조합은 되게 신선하긴 하네. 거의 없었던 조합인데 이거는. 해외. 해윤석. 해윤석. 김석 코델이거든요. 너무 기미로 하면 이제 김윤석이. 그러니까. 형윤석. 형윤석. 그래도? 하나요? 왜. oh yeah. 자체 정해보자. И 일단 인사ogn would be perfect. 내가 요즘 이 можем入っちゃう ¿est bak con water? 100만분 보« 도로 가 주세요. 네.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이게. 지금. 통째로 이렇게 하면. 흔 stakeholder leg. 너무 treyな partner… 이게 나았다. 자생겼다. 오늘 왜 recipes today? 사실 저희가 와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여러가지 음료를 만들었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3주에 2주에요. 3주인데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나는 3주 이렇게 많은 팀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 살면서 이렇게 큰 회사는 진짜 되게 잘 되어있네. 방송 많아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거는 이제 와 피켓 정말 많이 컸다. 하이고가 됐어요. 그렇죠. 하이고. 대상. 자, 봅시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거의 저녁시간에 다 돼가. 6시 돼갑니다. 6시. 6시 8분이네요. 윤도권 떠나기.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뭐. 슬슬. 그렇죠. 뭐 일단은 사실 이게 깔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이제 뭐 말씀하실 수 있잖아.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문을 해주세요. 주문도와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님 주문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뉴판이 있죠. 오우. 저희 이제 뭐가 있냐면요. 딸기의 이들 딸기 앞에. 딸기의 이들 딸기 앞에 있습니다. 조리뽕 라테. 아니요.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오우. 조리뽕 라테. 조리뽕 라테. 맛있죠.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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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그거라 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굉장히 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 아미러분들을 뭐가 제일. 보고 싶신가요? 딸기식 같네요. 딸기 쉐크. 딸기 쉐크. 딸기 쉐크. 메뉴가 없어도. 우리 임경. 손으로 거치면 뭐하던지. 많아. 알면 되네요. 딸기 쉐크. 딸기 쉐크. 모르겠어요. 아 아이스크림이 있군요. 아 아이스크림. 초코라떼요. 딸기라떼 7차라떼. 10차라떼. 10차라떼. 네. 태산이라니야 태산입니다. 여윤라떼가 있었나요. 어, 이데요. 유자차. 사실 지금 이 메뉴들로. 이상한 것들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천천히 제로를 한 번 손시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레몬, 라임,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딸기, 얼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홍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요거트? 요거트 라테랑. 요거트 말려서. 다양한 가루군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고, 연유 있고, 향상도 있고, 딸기 싫어 이런 것도 많네요. 어디냐고요. 여기는 신서옥입니다. 용산, 신서옥입니다. 신서옥입니다. 공간들이 아주 편안해요. 네, 맞아요. 훌륭하죠. 우리 각자 이제 휴게실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신서옥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연습실이 더 좋더라고요. 연습 지원을 봤는데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좋지. 아, 우리 개인, 우리 방탄 연습실. 아, 굉장히 오늘 파이팅 없이 하고 왔잖아요. 파이팅 없었죠. 아니, 나는 그 연습실 너무 커가지고. 나는, 나는 살면서 그 거의 공연장에 붙어있는 연습실 좀. 진짜 넓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 딱히 공연장 지하 같은 데 연습실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사실 뭐 회사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공연장에 가장 큰 연습실을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서 왔어요. 옆에 옆에도 대기실. 아니, 연습실 옆에 대기실입니다. 그게 휴게실이죠. 방송국 대기실 보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충격적이더라. 굉장히 좋은 시스템과. 굉장히 충격적이더라. 아니, 그리고. 우두둥이 나오잖아. 나는 지금. 연습실에 우두둥 나오는데. 신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작업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뭐지. 저 작업하고 뭐 다양한 연습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해줘야 돼. 주문 받아놓고.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각자 먹고 싶은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음. 유자차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유자차는 그냥 물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신고만. 아니요. 제가 이제. 유자차.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자차 한번 어떨까. 아니요. 제가 못 배웠던 거. 밀크쉐이크. 아니요.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기가 막히죠. 아이스크림 우유. 아. 예쁘시야.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민트초코라데가 제일 생기기 하거든요. 우리 민트초코라데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와. 전부를 주문하겠습니다. 고객님. 주문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쉽죠? 쉽죠. 아는 뭐 해 드리고요 아 뭐 쉽죠 아 말고 그니까 그죠 내가 있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노축이 돌려야 된다 그 라테가 만들라 그러면 다음 주기한테 해서 딸기야 될 거야 아 이랄 때야 대기 다이랄 때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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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나이 화나게 하나 아미 흐름이 자나와 제가 그리한 것도 만들어보기 염포 매일 하세요 용도에 랍니다 아 보이냐 해 보이나 뭐 뭐 뭐 또 왜 하세요 저는 이제 수많은 나요 그쵸 발판 칠 거에요 저도 제 오빠에 한거 안 하잖아요 아 뭐 흘렴 아야 올려서 해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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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뭐예요 하나의 아가게 전 민족으로 수능한거 되게 좋아해서 저 속자로 나는데 아 이게 퍼라져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소통 5위 수용이라고 하려면 보여요 아우 인데요 이 우리가 보러 하시면 다른건가 실거 보십시오 지금 이미 이 농구가 되는데 하는거 일단 저는 조이 들어왔으니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초코밍트 들어왔고요 유자이드 들어왔어요 유자이드 유자이드 레츠 기릿 너무 쉬운데? 저는 그러면 일단 공풀이기로 조이폴같이 한번 해볼게요 뜨거운 물 있나요? 뜨거운 물 있네요 자, 민트초코를 한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두드라이 두드드 잠깐만, 믹서기를 한 번 쓰고 나면 어떡해? 믹서기 뭐 사실 한 번에 기회밖에 없습니다 믹서기 쓰실 분이 있으니까 믹서기 쓰냐? 아니, 믹서기 못해 조이폴같은데 믹서기 써야 돼 큰 스푼으로 유자청 에스피을 넣는다 에스프레소 원액, 에스프레소 원액이 뭐예요? 에스프레소 원액이 오, 이거 원액이 많이 지나가? 원액이니까 에스프레소 아닐까, 이게? 됐다, 갑시다 민트초코, 위스키 경청 파우더, 민트초코 파우더 라틴, 따뜻해야 돼 아이스크림 들어가는데, 차가운 물로 되겠지? 그렇죠? 아, 여러분들 민트초코 파우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난 진짜 살면 돼, 이런 파우더를 처음 봤어요 어? 아니, 초코버가 아니고? 민트 냄새가 안 나 어? 민트 냄새가 안 나는데? 잘못 저거 보면 안 돼? 믹서기에 조립통 한 컵, 우유 200... 아니, 우유구나? 나 그린티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이랑 우유로 가겠습니다 200ml 민트초코 파우더, 큰 숟가락으로 두 두 푼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200ml 노래하면 더 죽수로 만들 수 있을까? 태영씨 노래 한 손으로 해주시죠 저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형 형 제가 깜빡하고 형이 해주자야만 나 자연스럽게 다른 노래를 부러가고 아, 네네, 불만 아저씨 그쵸, 자, 자, 렛츠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아이스크림은 안 좋아해? torn to atat FB 아니, 롯데인데 커피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롯데요? 아니, 롯데인데 커피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롯데요? 아,friendly. 커피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롯데요? 그럼요 형 이게 뭐예요 아 커피가 안 뜨면 앱플민트 앱이 뭐예요? 앱플민트예요? 앱플민트 앱 어디 있어요? 믹서 소리 진짜 크네요 형 앱플민트 앱이 뭐예요? 앱플민트 앱이 뭐예요? 이런 거는 큰 믹서 소리가 아니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없으면 좋죠 다 끝났어 뭐? 이봐? 네? 끝이에요? 또 힘든데? 자, 주문 나왔습니다 자, 주문 나왔습니다 고객님 주문 나때 여러분이 진짜 잘 만들었죠 리쁜 나때 주문 나왔습니다 오, 멋져 오셨어 카페, 카페 알바 잘했지 말았지 정어서 고객님 와, 이빈트 안 돼요? 이게 섞으니까 안 돼요 아, 그렇겠네 아, 그렇겠네 민학야 네 자, 육 180mm 사이트 180mm 사이트 배파레 시민이 어디 너 자 자 저 지금 이 감으로 하신 요리를 감으로 하시는 편이니까 아니면 감과 계량소에 맞춰서 하시는 편이니까 전 감이요 전 감으로 할 때도 계량소도 있고 감이 고객님 유자차 야, 안보여 이 유자에이드 나와봐 유자에이드 나왔네요 유자에이드 나왔네요 아, 지금 넣어줍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거 담아요? 카페 알바도 안 해봤어. 나 이거 만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공뜨에서. 휘핑크림! 휘핑크림! 이거 힘든 거 맞아? 아니요. 이거 카페에서 못 썼는데. 그래요? 아 그래요? 초코칩! 민트초코라떼 나왔습니다. 시식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기에서 이런 거 있어요. 민트초코라떼! 시식회 한번 시켜봅시다. 진짜 궁금해. 한번 각자가 만나봅시다. 카페에서 빨리 나오는구나. 각자 만나면 먹어봅시다. 이게 스피디가. 빨리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 주문이 많아서 정말. 한번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봅시다. 네, 또 물어봅시다. 자, 모스트로우 있나요? 네, 있네요. 어? 얼굴이 없어야됐나? 괜찮겠죠? 맛있다. 맛있다. 사각한 맛이다. 왜, 너 왜, 왜, 왜. 유자만, 유자만 먹는데. 근데 밑에 유자를 빨아먹는 건가 아니냐? 민트가 좀 많나? 형. 아, 그래요? 네가 밑에 걸어먹는 건가? 이거 확실히 갑자기 안 좋아지. 물이 좀 많이 돼. 그렇지 않네. 이게 안 시원해서 그런가. 네. 형. 제가 탄산수랑 유자랑 그거 했거든요. 유자청이랑. 마셔, 마셔. 제가 탄산수랑. 이거 네트워크 안 좋나? 왜 갑자기? 너무 기술하나. 민트초코라떼!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마셔야 돼요.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아, 그래? 난 너무 좋은데? 저는 큰일 났어요. 이상하게 약 맛있다네요? 약 맛있다네요? 왜? 감기 싫어 봐.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뭐. 내가 지금 10메뉴 하나 개발한 거예요. 아, 10메뉴 한 번 메뉴 해야 돼. 새로운. 좋고요. 언제 좋으세요? 굉장히. 굉장히. 그러면. 아, 뭐. 취약. 취약 맛. 제가 새로 물어봐. 민트가 원래 취약 맛. 아, 뭐. 알겠어. 되게 신박해야지. 맛이. 내가 쓰는 취약 맛. 정백이 있어. 오, 난 나 빼. 근데 이거 에스프레소 원액이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넣었대요. 그래야 약간 양은 맛이. 네, 네. 지금 원액을 좀 많이 넣고. 새로운 매년 좀 한 번 해보시죠. 제가 좀 사각한. 와, 존포라 때 궁금해. 나 진짜. 아, 이거 맛있어. 나 진짜 좋아하고. 진짜. 내가 보고 놀랬다. 나한테 이런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는. 오. 제가. 오. 오케이. 오. 근데 이거 설거지 해야 돼. 아니면. 물만 헹구어 볼까요? 그냥. 그냥. 진짜. 사악한. 사악한 음식을 안 해 주지. 몇 가지. 지금. 여기 딱 하나 봤어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형. 여기 여기 많아요. 아, 그. 잔. 네. 아, 하나 더 있네요. 미소기가. 아, 하나 더 있네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아, 하나 더 있네요. 그게 뭐... 끌린대로. 내가 진짜 사악한 이거만 안 되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 뭐, 뭐. 일단 딸기, 바나다, 사기입니다. 아,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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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명이잖아요 두 분이 쓰러져서 이제 쓰러져서 내가 먹고 파이팅 발이 묻었어 발이 묻었어 뭐야 어디에 묻었어요? 바지 윤기 형 아끼는 바지인데 신발에 했어 신발 어렸어 내 색깔 잘 안다는데 한번 해봅시다 타임 제가 섞어볼까 뭐야? 아네 이거 좋아? 내가 일단 좀 먹어야지 일단은 음식이 어떻게 좋아하냐 완벽합니다 완벽 형 씨 이상한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저 제목 지웠습니다 가져가요? 오파라고요 오파? 네 뭐예요?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오파 됐습니까? 오파? 네 오파 오파? 오파가 돼 오렌지 파인 느낌 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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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점이 안 맞나 봐 안녕하세요 어차피 사실 뭐 거의 뭐 넣을때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네 좀 빼앗도 될 거 같아 연유도 있던데 어? 연유요? 그냥 철창을 잘 안 먹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하다 네 커피 한 번 데려 보고 싶긴 했는데 커피? 커피 데려기 쉽지 알겠습니다 그럼 갈아볼까? 원룸 자 알겠습니다 저게 커피를 넣어 보이죠? 아니요 네 왜 왜 약간 좀 재료가 좀 너무 심플해서 뭔가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 뭐 데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데보? 데보 한 번 해드릴게요 어 알겠습니다 네 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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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과 거 스파 오파 오파 예, 파 또 오파 오파 내 맘에 따로 가 나한테 서서서 내 맘에 따로 가 어? 나 이거 틀렸네? 어우 씨 나 이거 잠깐만 어? 그래 나 지금 형님 고개를 했을 수도 있겠네 아 형 조금만 더 나와 오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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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피이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은 그 드리브 아 진짜? 그저 나는 매니아까지 안 먹고 난 요즘 그 디카페인을 먹거든요 제가 카페인에 약간 좀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난 몰랐는데 카페인을 많이 먹었는데 속약 아 진짜 그랬는데 일렁글렁거리고 그래가지고 아 저 요즘 카페인에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저 디카페인 뭐 다 탔습니다 어떻게 먹었나? 아 그 사이로 내는 건가요 재영씨? 네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죠 이거랑 이거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또 데코 장인 아니십니까? 네 데코아 오늘 손은 그냥 도넛을 형성한 것 같은데? 아 그쵸 형 야 와 이거 티카페가 이렇게 예쁘다 이거 이거도 돼요? 이거도 천천히 할 거야? 이거랑 저거랑 될 것 같은데? 대파요? 이런 것 같군요 내가 아까 컵 있었잖아 이런 것 같군요 이런 것 같군요 이거 아니고 드립컵 드립컵 드립컵인데 여기다 보면 돼요? 여기 이제 그 아루를? 아루를 넣고 여기다 보면 돼요 여기 이제 그 아루를? 아루를 넣고 자 이거 봐줘 꽃게도 물 어 야 태평양 꽃이 있어 이역 아니에요? 애플민트랑 어? 저거는 실제 처음 봤어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저야 어 이게 컵 자체 안이었어? 어 나 이 색깔 깎아 놓는다 어이 씨 어 너무 당황했네 어 이게 올려놔 네? 어 그래요? 어 나 이게 이 자체 컵인 줄 알았네 아니 씨 아 그래요? 오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우 어우 난리 난데? 진짜 컵인 줄 알았어요 어 야 나 형이 그러길래 아니 나는 나는 나 핸드림도 잘 몰라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갈아내는 원구가 이 이 티백 같은 데 좋아요 어 이거 걸려서 컵에 올려놓고 아 그래요? 오우 야 이쁘다 보여 드려요 되게 이쁘어 되게 약간 하와이에서 팔 것 같은 거 다 아 야 쪽으로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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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아 좀 위로 아 연하냐 언제 더 놔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언제 더 놔? 야 이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 이런 거 이런 거 보기차 아니야? 별명단 차 보기차 색깔 대답할 때 커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전공인 줄 알아요 전공인 줄 알아요 전공인 줄 알아요 보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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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보기차 색깔 보기차 색깔 여기 지금 하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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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치 엘 보기차 어떻게 오 고기 깜빡 차리면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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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리커피 이제 나옵니다 오빠 네가 물병을 하는 순간 또 포커스가 나온다 벚꽃사 왔다 벚꽃사 여기가 지금 벚꽃사 안 잡히나 봐 잠시만 형 나 진짜 벚꽃사 나가네 태영 오빠 한 번 콕 불러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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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이때가 포커스 나갔었던 거예요? 나갔었던 거 잘 좀 하나 그래 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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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좀 해 그렇게 나가 이렇게 먹어볼게요 자 팔짱 네 팔짱 좀 줘보세요 자 궁금합니다 자 자 이거 먹어보고요 그리고 오파 먹을게요 네 오파 세팅하겠습니다 핸드들이 계속 무슨 보약 마냥 다려지고 있네 근데 맛은 빨리다가 뭐가 걸려요 계속 빨리다가 뭐가 걸려요 아 이거 좀 들이 가야 된다 이거야 너무 맛있다 그래서 잠을 하려고 근데 카페 음료가 이렇게 간단한 거 같잖아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도 잘 못하네 아이 정말 상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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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맛있라고 맛있라고 맛있라고? 맛있라고 뭐 안 되는 줄 알았네 맛있어 뭐 이거 네 자 한번 마셔볼까? 우리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네 아니 그까이 먹고 왜 심지어 허무 애플린트도 있었어 너 거기 내꺼야 나 애플린트도 필요했어 한약이야 어 뭔가 잘 다리고 있던데 목을 좋아지는 맛이네요 목을 좋아지는 맛이네요 친구들이 우리 한번 댓글을 해볼까요? 커피콩을 담는 맛인데 커피콩 잠깐 물에 담궈놨다가 뺀 거 아니야? 커피콩 목욕한 건데 옆으로 틀어야 해 아 이거 아 아 거의 700만 아 어 그니까 100만 여러분들 저희 그 카페 여러분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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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용하셨어요 오늘도 호소 오빠의 패션 패션 센스가 많이 뭐 없어요 창업 창업 창업한지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런 말이겠네요 헉 거기 카페 사장님한테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러면 뭐야 축하해 드릴 수 있지만 호기 아 이게 진짜 뭘 만드는게 쉽지는 않아요 나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못 마시기 시작했죠 나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심장이 너무 좋아했었는데 너무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그 수술하고 한 번은 커피를 안 먹었지 네 그러니까 한 2주, 3주 있다가 뭔가 허할 것 같은 거야 개인적으로 못 쓰여가지고 그런게 있죠 어 나 예전에 그 핫땡 처음 나왔었을 때 원플러스 원해가지고 뭐 맞아 오픈러스 원해가지고 먹었다가 나 10년부터 눈물에 허할 것 같았어 하늘을 먹었어 그쵸 과하게 마셔나 그래도 효과는 있네 어 난 잘 마시기 커피도 잘 마시기 차도 좀 커피 있지 않아? 있지 그 뭐냐 얼굴이 같은 것도 많이 많아서 커피가 없는 걸로 나는 오 오 댓글들이 완전히 영어도 하고 커피도 해주실 수 커피 또는 주스 커피 또는 주스 커피 또는 주스 저는 커피요 디카페인 커피 또는 주스 저는 주스 저 주스 마취가 디카페인은 마취가 거의 없더라고 네 저도 커피고 그리고 디카페인이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찾아봤는데 판매량이 엄청 많아 아 그래요? 근데 약간 난 디카페인은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미분들이 보라색 음료는 뭐가 생각날까요? 보라색 음료요? 음료웨이죠? 아니 아니 그거지 밀크티 밀크티 그렇죠 네 밀크티 아미에게 추천하는 음료 개발에다가 개발해 줬어요 오파 오파 주스와 이거 뭐예요? 이름이 이거 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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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나 하와이아노 괜찮아요 되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팅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좋네요 알겠죠 여러분 딸기 층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딸기 층 만들어서 우유 다 먹으면 수제 수제 그 딸기 딸기 우유 되거든요 좋아 그러니까 여기 2개 요 앞에 닮아요 딸기 딸기 이거요? 딸기 딸기 짠 딸기 딸기 오유 딸기 천 코코넛 밀크티 코코넛 밀크티 아 으 아 예 우리 아미 여러분을 위한 어 우유 아 보통 저지방 우유 손아내요 그냥 우유 손아내요 맛은 그냥 우유가 낫죠 그렇게 차로 왜 저지방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재파물까지 저는 이제 거의 커탕을 줄이고 제로믹유수 좀 알아요 제로믹유수 이번에 칠성사이다 제로믹유수 오늘 모델 끝난건가? 제가 아까 다른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변했어? 이게 바로 이게 딸기유 딸기유 이게 바로 딸기유 색깔이 강하네 강하네 아니 근데 카페 하시는 분들은 맛을 못보잖아 그냥 강이죠 그러니까 간을 못보네 실패하면 어떻게 돼 뭐 그러면 그 카페에 가서 안가게 되겠지 받았습니까? 나쁜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카페하면 안되겠다 간보다가 과정이 안되겠다 아니요 막 들이붓는거야 뭐해야돼 제주할라봉주스처럼 네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건가 뭐가 좋을거야 용사한지 그러니까 총이 거의 거의 절반을 넣어야 돼 간보 지금 총 엄청 들어갔어 지금 나 원래 밑에 다 깔렸어 지금 이 정도는 카페에 많아지 갈아야되는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 할 때 설탕은 엄청 가야되는데 되게 안 섞인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약간 좀 그 뭐라고 했냐 비켓닉 말고 그 약간 좀 다 퍼져야된다는 그리고 발효? 발효? 뭐야? 숙성? 약간 몰라 아까면서 잘 안 섞인거 아 그래요 왜 맛이 이상합니까? 아예 아예 맛이 안나요 어 딸기 맛이 안나 우리가 너무 단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것들을 많이 먹어서 어 이 케이스 좋아보인다 이 케이스 음 not bad 이 케이스 좋아보인다 어 음 어 맛있네요 아 다른 멤버들은 뭐하니 다른 멤버들은 뭐 뭐 그쵸 요즘 뭐 얘들 다들 운동홀링해요 뭐 장난하네요 운동 좀 해야되는데 아 나도 해야되는데 포기했습니다 어 어떻게 좀 많이 돌아섰죠 자 이제 뭐 좀 가벼운 문제 어 좋네요 열심히 아 잘 열심히 하고 많이 좋았어요 아 내외전 외외전 카페 응 빨리 카페 우리 방탄카페 용산점 방탄카페 용산점 다른 디자인거 있나요? 체인이 없어 어 일단 여기서부터 좀 성공하고 야 이렇게 장사를 체인이 있어야 이렇게 장사를 돈 벌겠네 그냥 본점이라서 네 본점 본점 좋다 본점 야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사와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본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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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고객님들이 썩 많이 트럽지않아 음 카페인기는 하나도 안해 음료 음료 안 먹어도 직원 보러 갈 듯합니다 오 실제로 그게 있대 아 그래요? 그게 되게 그 매출이 닿대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잘생긴 알바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외모가 출장하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뭘 더 더 더 줘요? 있어달라고 이렇게 나도 몰랐는데 그 그럼 회사 근처에 가면 막 그런데 일부러 막 카페 그걸로 가고 어차피 갈 거면 그래서 그렇게 좀 있겠죠 와 시그니처 없네요? 저희 시그니처 시그니처 바람 많이 가지고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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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하자 네 오빠들 있으면 맨날 맨날 안녕 그렇죠 우리 아미들 언제나 웰컴 네 일단 지금 외국어로 된 거 이름 좀 보세요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이게 왜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이거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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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이렇게 언제 올라가시는지 빨리 태큐 태큐 어 태큐 오케이 800만 명이 나왔어요 올라 올라 오케이 알바 안고 하십니까? 다른 분들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 쳐주시기면 얼마나 안하십니까? 뭐 8,000원 9,000원입니다 9,040명 알바고 합니다 보시죠 알바는 3,000만원 같이 아 오빠들 보고 싶대요 빨리 열심히 해서 컴퓨게 하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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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 사진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이거 찍어서 생각할 때마다 찍고 저 혼자서 찍지는 못하게 찍었어요 아 몰라요? 예전에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셀카 작년 정도였죠, 제가 요즘 왜 안 찍어요? 이게 약간... 몰라요, 제 얼굴 보는 게 약간 좀... 에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망발이에요 나 앞머리가 꼬였으니까 눈에 그려진다 아니 이게... 앞머리 그러면 좀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이게... 나 팝업하면 앞머리가 이거 아프고 하더라고 나 어디서 보통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로즈커피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요즘 로즈 떡겹게는 엄청 인기다 오, 맛있더라고 로즈... 로즈 커피가 뭐죠? 뭐죠? 네, 지금 말로는 로즈에요? 로즈가 아니면... 우린 후렴색 커피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인싸는 못할거야 우린 뭐예요? 아무도 몰라 아, 바로 떡볶이 만드는 거 어우, 또 떡볶이... 만드는 다음 날이야 또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형이 하면 재밌어 나 진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근데 살 쪄서 못 먹겠어 그리고... 벌써 여기는 별명을 지으셨네 윙은 형님 윙은 형님 윙은 형님 윙은 형님 윙은 형님 진짜 다양한... 우리 소프의 팬 여러분들이 진짜 알려주시네요, 진짜로 네 떡볶이는 못 먹어야죠 떡볶이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떡볶이를 조금... 뭐랄까... 그... 전통식량 같은 거로 하면 굉장한 칼로리 있는데 근데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외국 팬 여러분들 떡볶이 아시려나? 있습니당 류은어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막 그런 거 이제 만드는 방법이 근데 꼬추장이 없는데 네 아... 아... 꼬추장 하네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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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구식 떡볶이 대구식 떡볶이는 뭐가 달라요? 후추맛이 아니라 후추요? 후추향이 딱딱하고 카레향이 딱딱하고 후추 대부분 매워요 너무 원래 매우고 그치 그치 중앙로... 중앙로... 한참 이제 어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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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vs 수박 오랜만에 나온 한국어 수박 수박 난 딸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 딸기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지인들도 이제는 딸기만 많이 좋아해요 어... 저도 딸기 좋아하죠 수박도 좋아하는데 고르려면 딸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여름에... 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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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딸기 먹을 거예요 아... 일단은... 그때는 약간... 수박에 이제... 아... 수박에 이제 먹죠 아... 아... 저는 요즘 천혜향이 그렇게 맛있다고 뭐... 천혜향? 그... 오렌지 같은... 그... 그 약간... 아... 그 비싸잖아 그리고... 어우... 진짜 맛있는 거 깜짝놀 레드향이 들어있죠 그 맛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석 한번... 저희가 이제 뭐... 시간대 때 한번... 그... 그... 반응하면... 저희... 저의 음식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 그... 나오겠지만 그... 열실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좀... 이래저래 좀... 여러가지... 그... 그... 열시 모자 있는... 모자일까? 나중에... 밖에... 햇빛 또 안오면 안 날 거 같아 하하하하 주스 자체가 이미... 제 미념... 아니아니... 에... 봄빠들 오늘의 TMI 레드향이 되게 괜찮네요 흠... 피어먹고 믹스테이 먼저... 죄송합니다 올해 못 나올 거 같습니다 아... 이제 4월밖에 안 되는데? 아... 아... 생각보다 우리 방탄수 기술... 나봐요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한 3, 4배의 스케줄이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저희 이제 안 보이는 것... 스케줄이 더 많아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미기 여러분들 그래요? 오빠 이순신은 다시... 뭐... 진짜 수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늘에서 쏠릴 때 많이 아팠나요? 뭐... 처음으로 하던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위기 되게 모른다 뭐... 천사... 아... 다 됐어요... 아... 아... 지금... 얼마나... 얼마나 용기 내서... 한이 진짜 아프셨나요? 뭐... 기다려주시면 돼요 어... 그게 뭐야 이거... 얼마나 실망하겠어... 지금...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크가... 너... 난 스트라이크... 난 스트라이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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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정적이... 아... 맞아요... 댓글로... 네... 좀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상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 네... 조용한 거 싫으시다면은... 말씀 주십시오... 떠들어 보겠습니다... 필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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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기가 약간 좀 뻥짝이지 않아... 아이... 이거... 아니 근데 좋아... 밸러디는... 네가 너 빨아리야 돼... 나 좀 해봐... 지금 한국어 댓글이 거의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은 이라크에 오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말 일단 저에서 공부를 잘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될까 모르겠네 영키미는 좀 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전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됐죠? 오오오 초등학교 아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도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대 시험 치는 게 재밌대 그리고 막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도전 의식이 막 생기네 그래서 확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고 저는 옛날에 공부 100점 맞을 때 부모님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서 이제 좀 중학생으로 나가면 머리는 좋은데 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해요 그런 말 하다가 응론 아니야? 근데 거의 5천만 국민이 다 들어와서 법한 여러분들 좀 점수 몸무하도 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냥 손이 닿는 데까지 벚꽃 응원해주세요? 저희 숙소 앞에 벚꽃을 찍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저희들이 저보기는 뭐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국의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이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아 예뻐요 일단은 거기에서 사진 찍죠 벚꽃 벚꽃 시즌이긴 하네요 아 이제 좀 떨어졌다 지금 거의 벚꽃 하는데 품질을 해놔요 아 그래요? 지금 지금 저 어디가 좀 잠실에 땡땡 월드에 벚꽃이 있잖아 거기가 엄청 있던데 벚꽃이 있다가 한 명씩도 어느 정도? 그렇구나 아 좋구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요 저는 영화를 요즘은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 달마샤 백한밤이요 아니 저는 그 예곡편으로 예곡편으로 봤어요 스페이스 잼 찍을 거야 스페이스 잼 가세요? 스페이스 잼이 뭐죠? 옛날에 마이클 리더던 아 영화를 좀 보고 싶긴 한데 영화를 진짜 한 번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니까 요즘은 유튜브로 저도 요약을 해주는 게 있던데 맞아요 2, 30만 해도 다 리뷰 그게 더 빠른데 저는 벚꽃이 영화를 한 번 봐야겠어요 내가 인정이 안 벚꽃인데 어디서 너가 이야기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이 이후에 결말이 있는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고 되게 더 좋더라구요 결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있는 거 위주로 봐 맞아요 난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지금이 좀 짧아가지고 한 편 다 오는데 따지다 우리 얼굴 이렇게 보시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요즘 뭐 하고 있으실려나 아이고 사실 방학 이제 개학하셨죠? 와 개학으로 진작에 좀 지금 격주로 학교를 하던 진짜 안 그래요? 한 주 한 주에 격주로 나가는 거라서 사실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진짜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은 지금 상황이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빠져가지고 접종이 많이 빠져가지고 빨리 처방하셔야지 우리 아미너로 보고 아 진짜 여러분들도 생각이 무슨 날들 아니냐 싶어 이제야 좀 현실적으로 피로 와닿을 것 같고 1년 동안 그냥 에이 설마 에이베션이 나지 근데 이제 좀 우와 그래도 정말 1년 작년 한 요맘때 주부터 우리가 그러다랑 싸움을 시작하셨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을 해야지 리뷰 한번 해왔어요 뭐요? 블루 그 블루사이즈 아아 뭐 사실 그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좀 길게 써가지고 그래도 여기에서 짧게라도 블루는 어떤 곡이다 블루? 그냥 블루사이즈 네 아 뭐 그냥 그냥 과거에 저를 그냥 뭐 한번쯤은 돌이켜보고 회상을 해보고 네 그런 향도 가득한 곡이긴 하죠 사실 뭐 왕국 형태가 아니었는데 좀 쉬는 기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왕국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타이 되게 다른데 한 번씩 도전해보고 싶은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형님 아까 나는 마울이 P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더 이상 나라 좋은 사람이랑 아 그니까요 제가 하... 아 이제 필드 잡을 때 한 번 다 해놨어요 그렇다니까 한 번 할 때 팍!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 2까지 써놔야 돼 벌써 2까지 댓글이 되게 높아야 돼 쉼우 오빠 이 빨고여줄 때 이렇게 아아 아이들 대박이 될 댓글이 아 나 원래는 좀 번역을 하시지 않았나 예 뭐 저희 지금 아는 천만 명불로 라이브로 어느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어이 아이가 하죠 아 그래요 에세이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아예 그럴까요 뭐냐면 일곱이 다요 안 돼 있어서 예 딱 한 번이나 일곱 생각하고 싶어요 예 아 예 는 것이 그 이 시청자 분들이 늘어난거지 그렇죠 한 시간 더 낸 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저번에 나 개인으로 했을 때 한 4백만 명 원 진짜 많은 팬들이 저 보시더라구요 라이브 4 으 아 나 좀 찾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찾아오는 것 같다 이 천만명의 서벌 이게 버스 어 어차을 보이시게 하든가 예 우리 예전에 뭐 이 컴팩 라이터 하고는 막 터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시행총을 많이 바꿔서 그쵸 천만명, 보통 스트리밍하는 너트구라든지 트, 땡, 치, 그런 때는 천만명에 이게 안 나오거든요 대단한 바에 어떻게 보면 너트구에서 우리 한 10만명까지 사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찾아오더라고요 많이 받았어요 디디디디 가속에 더 깡지 않으면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슬레일리스버 화려하는데 보라색勝으로 채워오기도 학 cel은 incredible 이게 많은 것들이 2 여기로 해 그래서 형을 야구 또 버리워 앞길에 이렇게 해서는 이제부터 뭔가 아 아 아 아 땡이 보라 8 번 쩌 시스 아무 뭐 보네요 네합니다 뭐 뭐 아 아 아 으 으 왜 뭐 하세요 좀 소통하고 싶어서 오게 크구요 어 예 좀 앞으로 야 아미분들이랑 뭔가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좀 받아 오시죠 솔직히 이거는 주가 4 아름다운 야야 4 그냥 꼬리 그래서 어 예 여러분들 뭐 어 다음 시간에도 어떤 멤버들도 차를 모르겠지만 자서 더욱 하겠습니다 신청하고 다음은 뭐 또 여행을 해야 울어서 더 해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하면 여러분들 제가 제 물이 소비 였습니다 감사해서 어이다를 위로 달이 아가 어 그래요 5 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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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5 미소 미소 하늘 마시는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야 우리 우리가 못 가야겠다. 안녕 아미 파이팅